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로패에는 차누리 선수가 뛰었던 76대의 경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념 행사는 이번 공평연기를 맞아 전국에서 우리 팬들이 전해온 천여 명의 감사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뜻깊고 특별한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영혼은 대전 뒤 바로 차누리 선수의 유치기심 차누리 선수에게 축하와 경련의 꽃덩어리를 전달하겠습니다. Santahao 진수는 한국 축υχ야. 이쏘의 축하와 경련의 꽃덩어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새벽 예수의 추출력도 귀를 사는 곳입니다. 안경이 최종 예수의 BBQ 신 проблемы dlaagon의 꽃덩어리가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이 진행되겠습니다. 관중 가료들, 다시 한 번 차미네이터 차두리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차두리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영원히 기억하며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했고요. 차두리 선수 대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서 은퇴를 하게 차두리 선수의 은퇴 소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 제가 한 번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에스테 선수였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마지막에 행복하게 대표팀이 돈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한국 대표팀을 계속 예상점을 치워야 되고 팬들도 이제 계속 경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잘 될 때 파스 쳐주고 안 될 때는 또 성원을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축구 선수로 데뷔템을 금방 주셨으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두리 선수 대한민국 국민이 더 고맙을 얻는 겁니다. 자 이제 차두리 선수가 드라운드를 보며 관중 여러분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차두리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